야, 뭐하냐? 이게 뭐야? 15분만 기다리면 네 입술이 진짜로 촉촉해질 거야 이게 뭐야? 진짜 촉촉하다 이거 제주엔 히알루론 하이드로겔 립 패치한 우와,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까 붙이기 전에 각질 대박이었는데 완전 명란적 같지? 보슬에 각개 좋대 그리고 네 맨날 입술 옆에 터가지고 제대로 울지도 못했잖아 야, 그걸 왜 말해? 근데 이거 진짜 입술도 쫙쫙 걸어지고 한 몇천 거 다 벌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야, 이거 진짜 잘 말려 오, 괜찮은데? 예쁘다, 인정 건우가 인정합니다 이거 꿀템 지리고요, 오지고요, 인정? 아, 인정 개인정? 나 이거 한 번 주면 안 되냐? 절대 안 돼 안 줘요 피디님, 저도 이거 주시면 안 돼요 따아 야, 이거 성분도 진짜 착하대 나처럼 뭐 안 돼?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안 돼 나한테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